기본적으로는 뽑기의 재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재미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영하시고요 일단 간장폰이라는 기계를 아실 거예요 간장폰이라는 기계를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동경되고 놀렸던 간장폰 기계를 만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뽑기의 재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확률이 너무 확률이 아니죠? 모델 자체의 도제라는 건 확률과 기획값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